자 오늘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어떤걸 말씀드릴거냐 자 첫번째 어떤 재료가 살아있는지 그담에 핵심 모멘텀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차트 분석 그담에 네번째 여러분들 매수 매도 세력에 대한 평당가죠 그담에 매집량 이런걸 좀 토대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반도체가 자 우선은 솔직히 적자잖아요 적자 22년에 적자를 좀 크게 먹고 이번 연도에 이 적자폭을 다 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세를 하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좀 터지는 것보다는 전망이 좋게 나오고 엔비디아도 좀 주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제주반도체나 서울반도체나 이렇게 해서 팸리스를 하는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들이 매출은 정말로 잘 어울려요 매출만 해도 조단이에요 조단이 1조 조단이입니다 22년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이 수익성이 좀 안좋고 우선 반도체가 전방산업 이게 안좋죠 안좋은데 우선은 이 수요 둔화로 때문에 LED 수요 감소 이런거 출하 감소도 있었고 PC TV 뭐 이런거 다 잘 안팔렸죠 경기도 안좋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연구개발 연구개부를 얘들이 연구개발에 돈을 정말 많이 쓰는 업체예요 그래서 한개 터지면요 주가 상한가 땅땅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그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다들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연도에 흑자전환을 완료할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널제고 뭐 이런거를 좀 할건데 지금 살아있는 재고가 뭐냐 자 우선은 이전에 이제 유럽에 대한 특허소송 특허소송권을 승소했죠 여기에서 이제 서류반도체는 급한불 다 껐습니다 두번째 지금 다들 ETF 들어보셨죠 ETF 자 상장지수 펀드 ETF는 이제 여러개의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거지 이렇게 해서 펀드식으로 해서 이제 주식처럼 걸릴 수 있는 펀드인데 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주 다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서울반도체는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치가 주가상승으로 보답을 한다는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에요 그냥 자 우선은 바닥을 확인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 하나 둘 세 번 네번 다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급등하면 쭉 갔다가 과매수 구간에서 매동 물량 자 이제 차익시선물량 다 털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흰고르기를 잠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물량소화가 다 됐다는 의미에요 이게 이제 물량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급등 뒤에는요 하락 아니면은 물량소화에요 이게 갑자기 보합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물량소화를 해야지 급등을 또 할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서울반도체를 볼 때 바닥을 확인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다 우선은 매출에 대한 변화 영업위익률의 트렌드로 고려했을 때 자 이번 상반기 잘 마무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확인했고 자 이제는 하반기 이 하반기 차례인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확실히 명확한걸 좋아하시죠? 확장적인거 근데 그거 확인하고 가면 늦어요 솔직히 자 우리만의 시나리오 저 번호표의 시나리오가 뭐냐? 어 시나리오 저는 이제 여기 업계에서 번호표라고 불립니다 생각보다 아무튼 번호표라는 별명이 좀 많이 붙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나리오를 잘 짜서 그런거 같아요 항상 시나리오대로 가도 시나리오가 틀리면은 저는 손해가 거의 잘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항상 저는 어 예 바텀업 이제 저는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종목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이제 그거래요 바텀업 스타일이라서 종목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산업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종목이 너무 급등한 종목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먹을게 얼마 없거든요 리스크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했을 때는 좀 탑다운을 선호하신 분도 많아요 탑다운 같은 경우는 산업을 먼저 본 다음에 종목을 먼저 보죠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 이 바닥의 끝자루 보고 얘가 재무 상태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 예상치가 470억이죠 매출이 1조 300억 근데 시가총액 7천억이 너무 작죠 PR이 20배도 안 돼요 반도체의 기본 PR군이 25배죠 고종 PR군들이 그러면은 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 28년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 안에는 2만원 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PBR PBR이 1배도 안 돼요 0.7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얘들 파산나도요 우리 돈 다 보장해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설비시설이나 이런 거 다 팔아오면 팔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라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음 주면은 급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소 목표가를 어디 가져가고 이 사이에서 급등하면서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들 한 번 먹고 여기서 팔 생각하시는데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두세 번 더 해먹어야 돼요 그러면 남들 30%를 볼 때 50% 버는 이런 투자 전략도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들 아직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이런 걸 좀 잡아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반도체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방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서울반도체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저도 함께 사고 여러분도 함께 사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좀 가서 수익 동시에 벌고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다들 이제 뭐 감사합니다 얘기하시겠죠 항상 그런 얘기 아니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톡방을 초대받으실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 자라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서울반도체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장 마감할 때까지 서울반도체도 매매하면서 또 장중에는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매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오시면은 돈도 벌고 주식도 배우시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톡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시나리오별로 매매 전략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톡방 싫거나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받아서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하는 게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자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야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기에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는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 오를 때는 수익 이걸 팔아야죠 빨리 근데 얘들이 잘못 걸리면 그대로 다 손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이거를 꼭 보셔라 그래서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 여기 있는 전화번호 여기로 서울반도체 적으신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어떻게? 자 자료 달라고 자료 서울반도체 자료 7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티비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을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